와 이게 정말 이쁘다 고기가 이래 이쁠 수가 있나 이건 완전 열대어 맞는데요 그쵸 어 귀엽다 와 이건 또 다른 열대어 예 서식시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더가 저기 있고 여기 쭉 내려와서 예 금방 으 올렸냐 예 나와나 조심해서 오늘 올 겨울을 잘 버텨가 예 산호초 사이에 해초로 사이에 잘 숨어서 캔디나와 기울을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다 이 한마리 밖에 안보이는데 일단 예쁘다 이 잘 살기를